백제시대의 산성인 독산성 세마대지입니다. 독산성은 사적 제140호로 백제시대에 축조하여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까지 사용되었고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인진왜란 때는 1593년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 권일이 이만의 근황병을 모집 이성의 진을 치고 외적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산성은 주변 풍광이 아름답고 가볍게 산책하면 40분이면 성 한 바퀴를 돌 수 있고 일몰이 아름다운 곳이라 일몰 시간대에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동안 무리 fart Share 해체 alım 독산성 독산성에 방문하게 되면 사배기 위한 나라에서 창권된 보적사도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차라리 가만히 주면 독산성에 방문하게 되면 독산성에 방문하게 되면 구매한 나라에서 신선성에 방문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